그 다음 끝으로 상방입니다 만이보세계죠 이 화장세계회 상방에 또다시 세계회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보조요장음이요 저 세계종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무상묘광명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무예공덕광명왕이시며 저 열애 대중 가운데 보살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무예력정진해라 세계의 미진수보살로 더불어 함께 부처님초소에 와서 각각 10종 무변색상 보광념운을 나타내서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더라 다시 또 10종 만이보망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 광대불토장음 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 묘향 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장음 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재불 변화 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중요수하 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 금광 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무변 보살행을 설하는 만이 광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 진주 등 광념운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광념운이 실변 허공하여 허공에 가득 차서 흩어지지 않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해 예배하고 공양을 하고 나서 저 상방에 연 불름 부처님의 소리를 연설하는 광명 연화장 사자자를 만들어서 그 자리 위에 가부자를 틀고 앉으시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10왕을 4왕, 4간방, 8방, 상하 해서 이렇게 10왕을 쭉 이렇게 온 세계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의 영역이에요 설법의 세계 이 설법의 세계가 말하자면 현재 사실은 우리 천문학이 발달해서 매덕광년 끝에 말하자면 또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이런 걸 다 압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주 그런 것을 아주 천체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광년은 1광년 하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그 속도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세계를 본다는 거지 지금은 그런데 1광년만 하더라도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1광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십광년, 몇백광년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밤에 밝을 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한 2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그 천체망원경 지름이 한 10미터 이상 되는 그런 망원경이 있어요 망원경 지름이 10미터 그런 망원경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보거든요 그래 봐야 여기서 이제 환경에서 서라는 그런 어떤 세계의 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천문학에서는 본 것만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러한 내용은 해안으로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망원경을 동원한다든지 무슨 밝은 눈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때 서류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최소한도 2000년 내지 2500년 전 성립된 결집된 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아직 환경의 세계의 범위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어림도 없지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깨달음의 안목이 한번 툭 터져버리면 이런 것을 그냥 그야말로 식은중 먹듯이 알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시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밑에 총결을 해놨죠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는데 시방세계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와 같은 등 10억 불찰 이와 같은 것들이 10억 불찰 미진수 세계회가 있어 그 세계회 중에 또 10억 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들이 있어 그런데 그 10억 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들이 낱낱이 각각 세계회 미진수 재보살 대중으로 더불어 전후 위호해요 전부 둘러싸고 이래 집회야 이 화엄부패에 다 동참해 온다 이미 동참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면 전부 화엄부패에 오고 있구나 자기 차 타고 집을 본다고 쌩쌩 달리는 저 밖에 있는 그들도 전부 화엄부패에 오느라고 저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보일로 가지 무슨 보일로 가는지 알 바 없어도 화엄의 안목이 트여버리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많은 대중이 뭡니까 10억 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들이 만약에 한 번 10cm만 뛰었다가 내려앉아도 지구가 다 꺼져버릴 거예요 이 많고 많은 보살들이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간다 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란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보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둔 채 현재 그대로 둔 채 추워도 옮기지 않냐고 말하자면 털끝 하나 까딱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 일의 집회라 그랬죠 이 법회에 전부 와서 모였다 시제 보살이 각각 각현 각각 일일이 각각 나타낸다 세계 미진수 종종 장음 제 공양 세계 미진수와 같은 가지가지 장음의 공양운을 나타내서 실변 허공하여 이불 사밀이라 참 허공에 꽉 채워서 흩어지지 않는다 공양이 허공에 꽉 차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양을 가지고 허공에 꽉 채운다 채울 수나 있을 것이며 또 채운 들 어디 것을 갖다 채웠냐 거기는 없어져야 되겠네 그건 말도 아닌 거죠 그거는 상식으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뭐가 없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어쩌면 텅 빈 공양이 더 좋은 공양이죠 실변 허공하여 허공을 가득 채워서 흩어지지 않는다 여러 번 앞에서 시방세계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좋은 공양이죠 사실 아주 차원 높은 공양이죠 그 3장 법사 현장 3장이 말하자면 손허공을 데리고 인도까지 가서 고생고생을 해서 수십 년 만에 경전을 계속 중지해서 중국에 다 모셔왔죠 말에 실리고 손허공을 들고 그냥 어깨에 매고 짐에 쥐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장안에 다 도착했어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어느 강가에서 이제 다 왔다 하고 쉬는데 해오리바람이 한번 싹 불어와 해오리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어떻게 그 쥐고 왔던 말에 실었던 거 3장 법사 어깨 맺던 거 걸망해졌던 게 경전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고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전부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야단 났다 하고 경전을 주슴주슴주슴주슴책 모아가지고 이제 도로 이제 뭐 경전이 잠깐 흩어졌으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짐을 꾸리려고 보니까 경전이 텅텅 비었어 속이 전부 빈종이야 인도에서 가지고 올 때는 새까맣게 글씨가 꽉 차있는 경전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와서 장안에 다 일었을 때 보니까 경전에 흰종이만 있어 흰종이만 아무튼 글자 한 자 없더라 참 그 손오공이 그냥 아이들이 읽는 소설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그런 대목은 참 쾌재쾌재라 정말 통쾌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아주 내용이죠 크스탄 고생을 하면서 그 손오공이 그 삼장법서 모시고 가면서 얼마나 장애가 많이 있습니까 별별 장애를 만나죠 불산 같은데 무슨 사막이라든지 온갖 요괴들이 사는 마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요관이 다 홀껴가지고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지만 그런 천신망구를 겪으면서 경을 가지고 왔는데 와 보니까 텅 빈 흰종이뿐이더라 이야 근사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 한들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색적시공 공격시색 이런 소리 해놔 봐야 그 빈종이 하고 어찌 비교가 됩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기 허공에다가 공양구를 꽉 채워서 흩어지지 않더라 우선 우정 공양거리를 싸고 지고 와가지고 공양을 올렸다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이 기가 막힌 거에요 환경이 기가 막힌 도리로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그런 표현을 했지 읽을수록 그냥 그야말로 환장하는 거에요 읽을수록 공양하고 이불삼메지라 현시운이의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향불장래하사 부채임을 향래 예배를 짓고 그것으로서 공양을 삼고 소수레방하여 온 방향을 따라서 각 화작 가지가지 보장음 사자자를 만들어서 화작해서 그 자리위에 가부자를 한 거 앉으십니다 일리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총결로서 뭐라고 10억불찰 미진수 세계의 가운데 또 10억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들이 있었어 또 그 10억에서는 또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또 10억 3개의 미진수 모든 보살 대중이 권속으로 이렇게 있어 한 보살에 거기에 딸린 그 한 보살을 애워싸고 있는 권속 보살들이 세계의 미진수 보살 대중들이 전후 위화라고 했잖아요 앞뒤로 꽉 둘러차고서 이래 집회 그런데 한 팀이 그렇게 많은데 몇 개 팀이라고? 10억불찰 미진수 보살 팀이야 참 건사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거예요 또 알고 보면 그냥 무슨 이야기하기 좋아한 사람이 늘어놓은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지구가 한번 잠깐 몸부림치니까 화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명피해도 많고 인명피해도 많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구 하나로 보면 그냥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딸린 사람 숫자가 60억이야 그 외에 생명의 숫자는 6천억 6천억도 넘지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의 숫자가 이 지구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 사람 개인 몸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저기 먹이탕에 가서 막 그냥 사우나 하면서 비눗물 뒤집어 쓰고 물 확 뿌리죠 그때 우리 몸 피부에 붙어있던 온갖 세균들 전부 쓰나미 만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세균 안에도 또 한 세 개가 있어 또 한 세균 안에도 또 그만한 숫자의 세균이 또 있어 그 세균 하나하나에 또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쪼개고 쪼개고 들어가면 다 그와 같은 숫자 여기서 설명한 것은 이건 사실은 사실보다도 훨씬 축소된 겁니다 와 또 참 어마어마하게 풍도 많이 쳤다 이 글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축소한 설명입니다 축소된 설명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의 상식으로 볼 때 아주 축소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환경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내용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가 있고 그 꽃잎 하나가 있고 그 꽃잎 하나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고 많은 생명체 도대체 몇 개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균이 그 안에 있어 세포가 그 안에 있어 우리 몸도 그렇고 전부가 그런 식입니다 우리 몸을 한 세계로 보거나 아니면 지구를 한 세계로 보거나 또 지구와 지구가 모두 합해져 있는 그런 어떤 은하계라 하든지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를 한 인간으로 보거나 한 세계로 보거나 얼마든지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소리고 이거는 실제보다도 훨씬 축소된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풍이 아니고 지나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디 이런 세상이 어디 있고 이런 숫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자꾸 이런 참 천하에 만나기 어려운 이런 대선 경전을 만나서 자꾸 우리의 안목이 열려가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안고 나서 그 여러 보살 신 큰 많은 보살 앞에서 설명했던 그 보살 신 모공 중에서 보살 한 보살의 모공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뭐 눈에 안 보이는 보살은 그만두고 우리 신체 모공이 몇 개 있겠어요 도대체가 그 현미경 가지고 우리 손등 위에만 한번 가방 이렇게 비춰봐요 한 손등 위에 그 난 모공 숫자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보살들의 모공 가운데서 난 난 모공 가운데서 일일이 각각 나타낸다 무엇을 십세계의 미진수 일체 보종종 색 광명을 나타낸다 낱낱이 그러한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그 세계대로의 어떤 작용과 의미와 가치와 개성과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 세포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가 참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되고 하나의 의미가 되고 어떤 특색이 되고 그 나름의 어떤 생명체가 되고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십세계의 미진수 일체 보배로 된 가지가지 색 광명을 나타내고 그 또 낱낱 광명 가운데 각각 시련 다 나타낸다 십세계의 미진수 제 보살이 각각 연하장 사자자에 앉아있는 것을 또 나타낸다 그 어느 것 하난들 보살이 아니며 그 어느 것 하난들 부처가 아니죠 어느 세포 세포 속에 또 세포 그 세포 속에 또 세포 이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난들 보살이 아니며 부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글쎄요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공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새로운 안목으로 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중세계라 이 모든 보살들이 신릉 변이 일체세계 제알립해 소유 진중에 들어가시니 변이 다 이 모든 보살들이 전부 각자 일체세계 자기 있을 그 자리 알립해 자기가 성립되어 있는 그 자리의 소유 진중 있는 바 미진 속에 미진에 들어가시니 저 일일 미진 가운데 다 십불세계 미진수 제 광대찰이 있고 십불세계 미진수 여러 광대한 세계가 있고 또 낱낱세계 낱낱찰 가운데 다 삼세 재불세전이 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미세하게 우리가 설명했는데 아니 크게 설명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한 천개쯤 뭉친 그 하나를 한 세계라고 이렇게 보고 그것을 축소해 축소해 들어와서 우리 인대까지 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신체를 한 세계라고 보고 여기서 또 축소해 들어가고 축소해 들어가서 세포가 있고 세포에서 또 세포 세포에서 또 세포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쉽게 이해가 안 돼서 환경하면 그만 넘어지는 거지 아이고 환경 아이고 환경하고 그만 기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삼세제불세전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세제불세전이 계시거든 이 모든 보살이 신령 변환해서 모든 앞에서 소개된 보살들이 전부 전부 가서 친근 공냥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냥한다 환경의 세계는 참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정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변제로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천 분의 일 만분의 일 또 사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흑둑이 respective 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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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